와서 여기서 웨이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이런 식으로 1번 지갑, 2번 슬리퍼, 3번 신발 3번 신발 1, 2, 3 3, 4, 4, 5, 6, 7, 8, 9, 10, 11, 11, 12, 12, 13, 14, 15, 16, 16, 17, 20, 21, est 1, 2, 3, 2, 1 3, 2, 3 1, 2,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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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진이랑 네 케이 아이씨이 꽝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안무가에게 댄스를 배워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무가 나와주세요! 오늘 안오셨습니다. 최고의 안무가. 누구시죠? 왜요? 너무 무서웠어. 울라 보고 아뇨... 그분을 어디 어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 아니 자기가 여길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점점 시선 uit기가요 올해? remains sure ensnshIIIIIII 어디에 시선이 많고 간다는 말이야? 밑에 보고 있는데 아니, 왜 будете vertical 오, 잘한다. 잘한다. 안 입었어요? 한 번 열어주세요 보통 이런 거 안에 이너 나시 같은 거 하나 입었었는데 하나도 안 입고 밑에도 아 밑에는 입었어요 아니 왜 혼자 좋아하는 거지 선배는 엉덩이 계속 공격적이라고 엉덩이가 엉덩이가 나를 내 걸 들어봐, 허니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나한테는 아이언맨 슈트 같네 어, 그렇죠 어, 개선해 들었어 어, 맞아요 맞아요 이것만 장착하면 갑자기 그거 항상 들고 다니겠습니다 빰빠밤 봐봐, 그냥 액션이 나오잖아 바지가 바지가 너무 웃겨 솔직히 노 팬티 맞어 노 팬티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인이 지금 없는데 팬티 라인이 티팬티를 입어서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그러면 제가 솔직히 벗어서 확인 시켜주는 건 쌍스럽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팬티 입었나 안 입었나 가 봐요 뭐, 밑에 하나 주워 주십시오 오, 선배님 오, 너무 깊었어요 골이, 공덩이 골이 너무 이쁘었어요 겨울에 춥잖아 예 손가락에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아 그래서 얼굴로 손실어오실까봐 아니 안무가 아픈데 아 자꾸 이 옷 때문에 아니 옷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무 배울 때 암화고 말고 이렇게 가르쳐 본 사람이 있어요? 마나무가 제일 유명해서 마나무 많이 주는 얘기가 없어요 홍당부는 가르쳐준 적 없고요? 홍당부요? 호험마마는 안 가르쳐줬죠? 아 호험마마는 아직 안 가르쳐줬어요 왜 계속 오지마요 왜 자꾸 일로 오는건데 낙스러워 어 팔 굳었어요 어 팔 굳었어요 어 댄스 가르치고 있는데 어 댄스 가르치고 있는데 오호호호 잘하나 오호호호 잘하나 오호호 잘해 잘해 오 언제 연습하셨죠? 오 이런 춤 있나요? 오 오 오 오 아 이 정도면 잘하는거야? 네 아니 제가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렸을 때 약간 그 장기자람때 댄스부도 했었거든요 오 오 오 H.O.T. We are the future 아세요? 아이씨 오빠 이렇게 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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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준씨의 직공간춤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런거라든지 약간 잘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이상할거같아 시작 선배님이 더 잘하는데 아 내가 안보화를 해야되겠네 신화 해결사 나이가 비슷하니까 신화? 해결사 연영 연영 앨범하는 제작 연영 완벽 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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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도 아시는 거 없으세요? 최신도 아시는 거 없으세요? 최신도 아니었어 자꾸 구석에서 이렇게 맞아 구석에서만 이게 자연스럽게 해보셨는데 저는 각기 브레이크는 아니고 제 장면은 K-POP 댄스랑 걸리시 댄스라고 그런지 약간 섹시한 음악 없이 춤은 좀 어색하지만 네 너무 стоham pta 지its 어ほㅤ 아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당 당 당 어 아 근데 퍼포댄서들이 어 그건 뭡니까 선배님 여기 동건소인다 딱딱 독수리 독수리 장가친구 이상형 어떤 사람 좀 좋아하세요? 선배님 저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안 돼? 금방 갔다.. 아니 빨리 한 번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한여름 한 번 갔다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찍을게 아 좀 조금만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아 나 진짜 보통 커피 마셔가지고 어어 자 이상형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어 이상형은 좀 남자답고 어깨 넓고 네 키도 크고 네 자상한 어 그런 느낌? 미키강수랑 거의 비슷하네요 다시 할게요 미키강수랑 거의 비슷해 아 미키강수도 나쁘지 않죠 아 진짜로? 이런 옷만 안 입으면 어떡해 아니 이거는 일이기 때문에 워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그런 거 갖다가 자꾸 뭐라 하세요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되게 어 만약에 사귀자 그러면은 안 사겨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아이고 너무 이렇게 잠깐만 네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문 잠긴 거 아니야? 아니 왜 문 안 잠긴 거 어 아 아 아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춤은 언제 할 거야 춤은 이런 춤은 없어? 내가 그때 막 이렇게 인스타 같은 거 보니까 이런 춤도 있더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성분들 막 테이크 기타 뭐 이런 거라든지 오 테이크 기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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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에는 그렇게 바닥을 이용한 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친구들 수업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허리를 꺾어 내려와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왜왜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안녕하세요 미키란트의 조카 예 예 야옹이예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